아 진짜 위험 없는데? 뭐야? 의자 뭐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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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랑 같은 인터페이스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음... 진짜? 알라님 감사합니다. 그 전자녀... 할 때... 뭐야? 전자녀 할 때 이거 10초 안에 쓰셔야 돼요. 예, 10초 안에 쓰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음...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미리 채팅 쳐놓고 풍 쏘면 된다고? 아 그래? 그 전에도... 야! 야! 방금 뭐야? 뭐... 뭔... 아니 방금 뭐... 야 너 이거 왜... 자꾸 누르냐? 네가 누른 거야? 아니요. 저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대. 저도 지금 형 지금 방송하면 보는데... 네가 안 눌렀어? 네. 저 안 눌렀어요. 일로 와봐봐. 너 이거 채널 바꿔놨냐? 우리 이거 다시 끼고 나서... 권장지 다시 끼고 나서 채널 0000 된 거 아니야? 아니 저희 저번에 그... 자다가... 가끔 묻어나가지고... 바꿔놨잖아요 다른 걸로... 그래!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안 바꿨어요. 채널 지금 확인해 봐봐. 맞아? 채널 맞아? 응. 그때 19... 18... 똑같잖아요. 그래. 뒤에 있는 게... 189 이거 맞지? 네네. 근데 뭐지? 얄프 머리 했어요. 어때요? 어디? ㅈㄴ 옛날 사람 같아. 우리 형인가요? 머리 어디 가서 했어? 여기... 하던 데... 근처에 있어. 아 진짜... 형 하던 데서 안 했어? 여기는 눈 닫더라고요. 오늘 딱 휴무한 날이에요. 저의 밤. 아... 진짜? 저도 그 두피 마사지 받고 싶었는데... 아... 너 머리 해야 되는데... 아... 너 머리 해야 되는데... 아... 너 머리 해야 되는데... 아... 아... 들었어요? 응? 뭐 이상한 소리나는데 밖에서. 뭐가? 그냥 뭐 짜랑짜랑 소리나왔던데. 뭐 들었어요? 뭔 소리가? 아니 무슨 밖에서 짜랑짜랑 소리나왔던데. 뭐 세탁기 소리가 났어요. 가봐. 뭐 들렸어? 뭐 들렸어? 아 왜 그래? 뭐야? 신발 장롱. 야! 너 진우 형이랑 짰지? 너 진우 형이랑 짰지? 너 진우 형이랑 짰지? 근데 진우 형 지금 정진우 형이 왜 얘기 안 돼? 아니 평소에 진우 형이랑 연락 잘 안 돼. 아 나 진짜 진짜 구라가 아니라. 나 몰라. 아니야? 아니 진짜. 저거 뭐 뭐 듣던 게 있다고 진우 형이랑 저걸 하겠어요. 야 그럼 진짠데? 그런 능력도 안 돼요. 너 진짜 장롱. 너 모든 걸 거 아니지? 아 절대 아니죠. 나 소리 들었거든? 저 들었어요. 나 잘 때 소리 들었다고. 잘 때 소리 들었다고. 손 자세지. 잘 때 소리 들었다고. 야 가자. 뭐야? 야. 지금 어디 가야 돼? 야. 너 옥상 안 가봤지? 신발 장롱 소년난다니까? 너 아까 저기까지만 갔다 왔잖아. 옥상 안 갔죠? 아 뭔데 씨발. 나 미치겠네.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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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손 자세지. 네가 저 옥상에서. 안 가면 안 돼요. 뭐지? 야 라이프야. 야. 연결 돼? 연결 됐어? 아 진짜 위에 없는데? 뭐야. 의자 뭐야? 어? 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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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있어? 누구 있어? 라이프야. 누구 있어? 야 라이프야. 누가 있다니까. 야. 잠깐만. 어머 야 누구야. 야. 무당이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코순아!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우리 딱 흉가가기로 했잖아. 뭔 일 있었던 거야? 이 시벌 놈아? 연기를 존나! 존또! 시즈발 못하는 개 같은 새끼! 시즈발! 위에서 시즈발! 담배 10개 피고 기다렸다! 개 같은 거! 어? 뭐하는 거야 지금! 저희 오늘 사실 준비한 거는 흉가 탐험 맞습니다. 오늘 흉가 탐험 가고 여러분들 이 시작을 알리는 그냥 뭐라 했는데? 뭐라 했는데? 응응 이거 있잖아. 이거 떨릴까 봐 이거 존나 수두탄을 풀고 다니면서 이래가지고 편안해. 진우 형이 존나 고생했어. 이거 빌리는데 8만 원 쓰고 8만 원 팔 때 이거 종만 이거 2,3만 원 쓰게 돼. 빌리는데 원래 갖다 줘야 된다, 이거. 2,3만 원 2,3만 원 2,3만 원 2,3만 원 2,3만 원 코코까까 어? 시현이 전화 왔다. 혹시 오빠 흉가 갔네요? 어 나 지금 흉가 가려고 그 랄프가 알아놓은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 흉가 가가지고 오늘 극기채임이랑 이런 거 좀 해볼라고 귀신한테 말도 걸고 잠깐 제가 안그래도 가위를 돌렸는데요 어어어 네 오늘 돌렸어요. 오늘 안그래도 어 진짜? 욕가가지고 눈이 부었거든요 어어어 주소 거기 보내줄 테니까 거기로 오면 돼 네 아 코코까까 오늘 소통 못할 거 같으면 여기다가 핸드폰 달아가지고 이거 보면서 이렇게 채팅창 읽으면서 그러다닐게요 제가 귀신이 없다는 거를 입증시켜 드릴게요 어디 바람이 부네 바람 소리 들려요? 수산한 바람이 부네요 코트님 저 흉가 흉가에서 귀신 알바 하기로 했던 학생인데 언제 오세요? 이 시랄 안에 저희 진짜 주작 없이 갑니다 주작 좀 해 귀신 일도 없어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주작을 굳이 하는 것보다는 가서 진짜 위험 좀 뭔가 어우 저 사람 저러다가 귀신한테 어 저주 받는 거 아니야? 아까 이럴 정도로 저 가서 좀 많이 깝실 거예요 조금 떨리긴 한다 근데 왜냐하면 랄프가 미리 장소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 장소가 어딘지 근데 거기 사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장소가 특징이 얼마 전에 다녀오신 분이 얘기했는데 구탄가스 가스버너랑 또 거기 연탄이랑 이렇게 번개탄 같은 흔적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서 누가 그런 그런 흔적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더라구요 난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기신 말고 그냥 안에 사람 노숙자분 계셔가지고 내가 그것때문에 놀랄까봐 그게 걱정인데 아니면 애들 거기서 막 담배 피우고 술 처먹고 이런 애들 많잖아 가서 바로 선도방송 가야지 놀라잖아 일단 소리되네 너무 많이 줄이면 안 되네 한잔씩 너를 왜 안해? 아 해야되는거야? 어 내가 미쳤다가 한잔씩 너를 칠 때마다 가슴이 하려와 너의 사진이 점점 흐려져 사진 속 너를 풀려도 보고 너를 만져도 보고 너무 자연이란 일이야 너를 지우는 일 너무 잔인한 일이야 너무 잔인한 일이야 너무 잔인한 일이야 너무 잔인한 일이야 야 잠깐만 여기 왜 이런데로 왔어? 여긴 맞아 네비? 여긴 맞아 네비? 맞는데 도로가 이상하네 또 아 이런 거짓말이 아니라 한참 그냥 아무것도 올라 도로 딱 지금 도로상황 도로 딱 지금 도로상황 여기 뭐야 여기야? 이쪽인가? 차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와 조금만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건 약과 이건 가면 진짜로 거긴 불빛도 없을걸요 이제 돌려 이제 돌려 와 와 여기 솜 들어가면 되네 섬에 들어간 겁니다 섬에 섬에 시원이 어떻게 가지? 시원이 오면서 야 택시 기사가 무섭겠다 야 그니까 갑자기 여기 왜 가시는 거예요? 거기 거기 예? 손님 왜 가시는 건가요? 혹시 강도인가요? 강도치곤 좀 예쁘네 하하하 진짜 무서운 미션 하나 주시면 여러분들 보시다가 코트가 이거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은 제가 오늘 주작을 망쳤으니까 제가 진짜 무섭지만 중계방에서 프랑스파리체님이 별풍상 열부를 선물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겁이 없는 놈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성적인 인간에 가까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극기훈련 체험? 아닙니다 귀신은 저는 없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이 있어요 화장실에서 불 켜놓고 일단 들어간 다음에 입에다 칼을 물고 불을 껐다가 켰다가 껐다 켰다가 하면은 갑자기 뒤에서 귀신이 소복 입은 귀신이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난다고 예 그건 그냥 인간의 상상력 상상력 예 공포심에 공포심 그 심리 안에는 인간의 상상력이 항상 어 그게 이제 저변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언제나 언제나 이성이 앞섭니다 예 태풍 보고 있어요 옛날에 내가 무서웠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 한 5살이었는데 근데 우리 이모인가 우리 엄마의 이제 언니지 이유 없이 자꾸 아픈 거야 그래갖고 병원 가도 어 이상한 뭐를 못 발견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이제 무당집 데리고 왔거든 데리고 와서 어더라 옛날에 모유탕에 있는 바게스 같은 거 있어 분홍색 바게스 같은 거 거기다가 소고기 생고기랑 고춧가루랑 밥을 넣어가지고 갖고 오더만 막 이상한 구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칼로 그 안에 막 쑤셔 넣은 다음에 우리 이모 머리에다가 막 존나마 해 몸하고 이렇게 계속해 주문을 외우면서 그리고 칼을 문 밖으로 던지거든 어 존나 높게 던져 어 그러면 칼날이 칼날이 안쪽으로 딱 집 안쪽으로 딱 들어와 응 그러면 다시 갖고 가서 다시 한 다음에 물러가라 뭐 어쩌고 저 하면서 또 던져 칼 또 던져 또 계속 그 같은 위치다 계속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칼날이 우리 이모는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계속 막 죽을라고 있고 어 그거를 적어도 최소한 30번 이상 넘게 했어 어 근데 무당이 짐 빠져가지고 막 땀 뻘리면서 막 다른 음식 가져와서 막 계속 하는 거야 그게 마지막에 딱 떴는데 칼날이 바깥쪽으로 딱 나갔거든 어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눈빛이 확 달라졌어 원래 사람으로 딱 돌아왔어 와 근데 그거 보고 어릴 때 존나 충격먹었었다니까 뭐 그런 썰들이 진짜 무섭지 이게 뭐야 이거 와 여긴 진짜 심각하다 야 이씨 또 갑자기 또 보면 이거 소나무 플러스 플러스 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진우씨가 경험이 있네 역시 중계방에서 박볼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박볼 님이 99,808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저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드립인데 무당 씨만 육놀이 귀신 아이가 나는 그거 그냥 진짜 간단한 얘기인데 농가에서 어 굿을 해야된다고 부른거야 무당을 용암무당을 그래가지고 갔는데 다 죽은거야 팔찌 덕진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님 목소리에 비해서 전자녀 너무 커요 유호 어 어 어 뭐야 그런 것들을 겪는데 무당들이 진짜 무당들은 시온이 전화하래 네 너 전화해봐 래프야 여보세요 전자녀 높여주세요 전자녀 높여주세요 아냐아냐 내가 스피커로 했어요 아아 네네네 시온씨 어디세요 몇 킬로 몇 킬로 몇 킬로 남았네 몇 킬로 남았어요 몇 킬로 14킬로 남았어요 14킬로 우리 10킬로 남았거든 네 어 아침은 지옥에서 먹는다 자 그리고 시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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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무서워 혹시 잘못 올 수도 있으니까 어 네 택시 내리기 전에 전화해래 아 네네네 어 시온아 네 살아서 돌아가자 안녕 네 전화 끊고 나서 시온이가 내가 보기엔 뭐래 병긴 돼지 새끼 아니 내가 보기에는 시온이는 약간 겁대결이 없을 것 같아 귀경길에 오랜만에 이제 시골 집으로 간거야 본집을 이제 차 세워놓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 조금 걸려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누가 따라와 그래가지고 누군지 하고 딱 봤는데 옆집 살던 누나야 아 누나 누나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코트형 벌써 졸았네 누나 추석이라서 온거야? 물어봤는데 한 말도 안하고 그냥 앞으로 슥 가더래 이상하잖아 그래서 좌우뚱하고 그냥 민망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누나가 교복을 입고 있었대 어 어 교복을 입고 있었대 그러고 나서 집에 가갖고 집에 가갖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한거야 식구들이랑 어 나 여기 오는데 그 전에 나으려중에 옆에 살던 누나 지나갔는데 뭐 무슨일이 있었냐고 말도 안하고 또 교복 입고 있더라고 얘기를 하니까 밥상 머리에서 숟가락 다 내려놓더라 죽었어? 죽은거야 죽었는데 제사같은거 하잖아 그 제삿밥 먹으러 가고 있던거야 그 제삿밥 먹으러 가고 있던거야 들은얘기? 근데 그 옆집 문으로 왔을때부터 죽은게 다 알 수 있었어요 미안해 어 미안하다 아 그게 아니고 나 이제 꿈같은거 이런거 좀 약간 좀 있는편인데 어 내가 얼마전에 이제 겁나 피곤하면서 그랬잖아 운동하다가 운동하다가 어 그래서 운동 제대로 못했잖아 어 어 그날그날 그래갖고 그냥 집에가가지고 완전 그냥 그 갔다와서 이제 머리 자르고 그때 이제 잠을 잔거지 약간 희미해 그냥 잘 기억은 잔았다 근데 뭔가 삼거리 같은거 응 나는 뭐 어디에 혼자 있고 두갈래길같이 약간 좀 어둡고 막 안개 깨우고 두갈래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누가 옷 자체를 좀 약간 그냥 검은색 양복같은거 있잖아 단정하게 안입고 와가지고 너를 물어봤었어 너 태훈이라면서 물어봤었어 어 형 하지마 아이 진짜 그래서 내가 12시까지 물어봤잖아 이거를 그래서 꿈속에라도 약간 그런게 있어 아무리 꿈을꺼도 이게 약간 불길하거나 약간 좀 약간 어 이거 이런게 약간 있거든 아무리 꿈이라도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했냐면 그냥 이쪽으로 얘기했을때 네가 있는걸로 판단이 되는데 반대끼를 알려줬어 내가 그냥 장난으로 이쪽으로 그냥 가라고 어 그래서 이쪽으로 가더라고 마음이 약간 좀 편했어 뒷모습보니까 좋아하더라고 아 뭐야 그래서 또 다시 또 꿈을 깨고 막 이렇게 이어지진 않았는데 이제 하나라라라라 하나라라라라라라로 안들려 두번째 이제 두번째 두번째 기억나는 것은 이제 이번에는 하얀색 옷에 입은 사람이 한번 딱 왔었어 하얀색 옷이 인상해서 히나 좋더라구 어 얘 часто 웃고있는 느낌 그러면서 또 너를 찾는거야 으 그래서 꿈결에 나도 그 때 모르고 이쪽으로 이번에는 이쪽 방향을 제대로 알려줬어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뒷모습 보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내 뒤로 딱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보지하면서 계속 가봤지. 옷을 딱 붙는데 안에 검은색 옷이 딱 있대. 그래갖고 깼다. 무서워가. 이따 가입해보러 가자. 뭘 가입해보냐. 네가 가기로 했잖아. 그런 얘기 해주고 나한테 가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연기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스토리 푸는 건 어땠습니까? 미안한데 나도 연기한 거야. 하나도 안 무서웠어.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잖아. 여러분도 어땠어요? 솔직히 인정? 인정? 노인정? 그것만 빨리 올려줘. 인정이네. 노인정이지. 그것만 알려줘요. 인정이네. 바로 이거야. 내가 이거 당했던 거야. 기분 좋가더라고. 하루종일 찝찝해. 근데 내 처럼 이렇게 얘기 안 해주고 다음날 얘기해줬어. 내 친구가. 하루종일 기분 더러웠어 진짜. 택시 왔다. 자 시원이다. 오른쪽 바위. 맞지? 아닌데? 오른쪽 바위. 시원아. 맞네. 시원아. 맞나? 시원아. 시원아. 맞나? 시원아. 맘에 든다. 시원아. 장성원이다. 아 그래? 안녕하세요. 얘 오빠 너무 귀엽다 오늘. 네? 얼굴 너무 부었어요 근데. 비춰줘. 실루엣 다 비춰줘. 되게 귀엽지 않아 오늘? 어. 아니 이렇게 비춰줘야 돼. 방송하다 바로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와 여기 대박이다. 여기가 아니에요. 오프 화이트. 택시 기사 아저씨 분이. 어. 아프리카를. 10시간씩 보시는 분인가 봐요. 어. 진짜? 네. 다음에 팬 가입해주시면 돼요. 아. 진짜로? 네. 어. 돌 때리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밤에 또 뵙네요. 근데 여기 원래. 원래 오기로 했었던 거예요? 여기? 갑자기. 험머. 뭔 소리야? 어. 창만 흔들렸어요. 누구 계세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니 다른. 다른 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못 간다 이거. 반지 없애서. 아. 줘봐. 후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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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솔직히 잠깐만요. 나 이놈 좋아하냐? 나 저놈 싫어하거든. 누가 좋아해요. 얘 좋아한데. 미친놈이야 얘는. 안 무섭다며. 너 이 짜병 서봐 빨리. 내가? 알았어 알았어. 와 여기 있다. 못됐다. 입구. 못됐다. 와. 시가 나 못 들어간다. 솔직히. 아. 아. 야. 와. 잠깐만. 여기. 이거 왜 들어간다. 미쳤나. 들어갔을 많이 꺼봐. 끝난다 그냥. 배터리가 나간 날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여기가 입구 아니잖아요. 이거 입구랑. 이거 입구예요. 이게 입구인데. 왼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나 근데 나 지금 발에 땀나. 나. 나 양말 신어야 되겠어. 땀말 안신다. 잠깐만. 우리 정상으로 갈게. 황대잖아. 난 못 적어. 왜? 불 켜졌어 누가 있는데요? 누가 있네 왜? 방금 오빠가 비춘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뭐야? 장난이 하지 마라 아기랑 남자 있대요 응? 아기랑 남자 아기랑 남자 여기 있어 아기랑 남자 쟤 진짜 주작 아니고 야 물어봐라 야 여기 제대로 찾아온 거 같이 사람 사는 데 아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물어봐야 될 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누가 아반데 있는 거 보니까 누가 방송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아 맞다 그 안에 탐험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저기 그냥 동료로서 여기자 확인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왜 확인을 왜 해? 여기 불 들어오네 불 들어와 2층에 여기 명소인가 봐 미쳐줘야지 저기요 아니 저기 카메라를 저쪽으로 비춰야지 네 아니 그 형 휴렉이 그렇게 쓸 거면 나 줘 내가 내가 그냥 간다 형 이거 좀 들어줘 렌탈 나 간다 진짜 가야? 어 다 따라와 안 따라가는데 또 못 가겠다 진짜 겁나 짠 나네 야 우리도 나 반복하면 부르실 거야 야 이거 밑에 뭐야 여기 조심해야겠네 구멍조심 구멍조심 구멍조심해야겠어 네 여기 보면은 빠지는 구멍이 있어요 이거 진짜 형 난 무거워가지고 여기 구멍이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아니 근데 안에 사람이 불이 쌓거든 사람이 어머 이 창문에 불이 들어왔다니까요 응 창문 안에서 불이 들어왔어 여기 앞에 구멍있다 오빠 여기 구멍이 있어요 조성돼지 야야야야 아씨 짠 나겠네 빨리 좀 나가라고 오빠 하지마라 아직도 길막 가지 말라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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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정말 짜증나 진짜 야 저분 근데 안에 있는 아 나 돌겠네 저분 근데 안에 있는데 왜 불을 안 죽어다니는데 네? 안에 있는 나는야 역적님이 3개월 연속 구독중입니다 기다려 봐 진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까 아니 뒤쪽 편에 어 저기 왼쪽에 뭐 있다 빨간... 아 저기 간판이구나 그렇게 하지말고 그렇게 하지말고 여기 서쪽 편에 여기 서쪽 편에 들어가려면 아마 저기 계단 쪽으로 여기로 들어가야 되나 창문으로 이게 또 언제 땅콜이야 다 따로다니면 안돼 땅콜 네가 어디를 비춰줘 네 잠깐만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니 연기가 연기가 올라왔어 아니 그런거 다시 말하니까 아니 이게 놀래키려고 한게 내가 놀랬거라 저장은 끌게요 아 전장은 끄지마 끄라는데요 끄는거 내 바지 다 끄라는데요 아 그래? 다 끄라는데요 어 왜 불 들어와 확인 됐어 어 저기 불 들어와 저기요 저기 누가 계세요 진짜 있어 또 꺼졌다 저기요 뭐야 건물에 누구 계세요 또 불 들어온다 어 저기요 어 어 깜짝이야 누구세요 누구시죠 아 BJ세요 아니요 트위치 트위치 아 아 방송 나와도 되죠 트위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예예 우리랑 같은 목적으로 오신 거군요 네 흰색 차량이에요 흰색 차량 안쪽에 검은 차량이에요 아니요 안쪽 검은거 아니에요 혼자 다니시네 일단 우리 들어가자 방금 왔거든요 어디로 들어가셨나요 몇 분이 계시는거에요 저는 두 명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정보만 알고 있을게요 네네네 네네 와 진짜 짠거 아니고 두작 아니구요 봐라 내 말 맞잖아 이거 두작 아니라니까 제가 모르고 들어왔어 봐 뒷될 뻔 했잖아 아 아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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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벌레 이빨 많아 근데 벌레보다 야 이거 뭔데 이런거 비춰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냐고 아 여기서 BJ분들이 하고 갔나보다 아닌가 길이 상하네 근데 이걸 버리고 가면 안되는데 약과있다 먹고싶다 여기가 원래 입구죠 근데 이거 뒤쪽으로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네 여기 원래 뭐였어요? 모텔 모텔 네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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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다 진짜 나가지고 소리 진짜 깜짝이야 뒤진 줄 알았다 진짜 저거요 너 뭐 때문에 놀란건데 아니 연기가 올라왔어요 연기도 연기고 여기 먼지가 좀 많아 조심해라 좀 굵힌다 아 나 긴발 짓고 왔어요 여기로 해서 가야돼 여기로 해서 가야돼 창문 툴 위험한데 아 진짜로? 왜 그래야 들어가야돼 나 좀 비춰주실래요 먼저 들어가서 들어가요 창문 툴 조심하세요 밑에 유리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다 유리에요 이거 섹시계 사고 가셨다 응 큰다 큰다 유리좋아 큰다 형 유리조금 해야돼 발 천천히 내리세요 발 천천히 내리세요 쿵쿵 내리지 말고 나는 쿵 안될 수가 없는데 나는 발을 살짝 내려봐요 거기서 여기 흘러갑게 일로 와봐요 형이 비치는데 여기는 뭐였지? 약간 커피숍 같은 느낌으로 있었던 곳인가 보다 뒷문 한기가 있긴 하네 우와 대박 왜? 여기 화장실 같은데? 욕실인가?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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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근데 목이 개새끼야 관자눈을 물었어 엄청 간지럽네 관자눈이 아.. 관실이야? 나 군보보다 위생이 먼저기 때문에 똥내려서 엄청 안가워요 가볼까? 갑시다 가봐요? 네 화장실을 가봐야죠 야.. 아.. 안 비고싶잖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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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후리샤 여기있어요 어디? 여기 복도 복도 여기 어딘데? 여기 어딘데? 누가 여기 똥싸고 도망갔나? 똥 싼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와.. 왜이렇게 길어요? 여기가.. 너가.. 한 번 봐 와.. 나 중간에 입고싶어 나 중간에 입고싶어 나 중간에 입고싶어 나 중간에 입고싶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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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들어서 오라고 하지마 대박이다 봐봐 미쳐봐 들어가볼게 귀신은 없죠 근데 귀신은 눈에 보이는 귀신이 아니잖아요 항상 있대요 와 여기 대박 왜 흔들거려 저 천 왜 흔들거려 바람아 바람아 와 천장을 이렇게 형님 이거 뭔데 아 천장 벽지가 뜯어지면서 형광등에 걸쳐져 있네 정진우씨 왜 정진우씨 갑시다 우리 지금 보시는거 불편하신거 없으시죠 네 지금 집중 많이 하고 공감이 핀 벽지가 너무 싫어 다시 한번 치워드릴게요 엄마 야야야 찌꺼리 하지마라 진짜 야 놀래키지말지 진짜 아니 저거 뭔가 지나간거 같아가지고 아니다 하지마라 진짜 너무 밟대요 한 개만 쓰래요 프레이신 본능적으로 이거 쓰면 이거만 쓸게 다같이 돌아다니자 이걸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이번엔 시현이가 앞장서 아 싫어요 왜 표정 표정 진짜 싫어하는데 난 먼저 가 네 아픔을 내가 밝혀줄게 네 발 가자 소리 난다 네? 인기척 돌렸어요 그분들 아니야? 아니 말하는거 아니야 아니 이방도 한번 들어가 봐야지 와 여기 복지에 제대로 떠졌네 와 여기 더 심해 아 여기는 근데 아 문이 안 열려 몇평 안되네 낮방송이냐 낮방송이냐고 켜켜 난 뭐 우주가하는건지 모르겠네 이거를 이거 프레시를 뜨고 네 저거만 쓰는게 낫죠 그렇죠 이래야 분위기가 살지 지금 분위기 잘지 끄는게 맞아요 어우 나 밖에 아무것도 없네 가자 가자 호흡기 안 좋아질거 같아 오빠가 제일 뒤에 있는게 맞아 죄송합니다 오빠 아닌데 자꾸 오빠라고 부르시네 라이프 라이프씨가 라이프씨가 제일 뒤에 가 니가라 그래 니가라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어릅니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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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못간다 형아 머리 아악 야 그런거 아직만하니까 아 나도 싫어 나도 싫어 나도 싫어 아 몰랐어요 그걸 왜 그래서 데리고 나서 야 아니야 진짜 여기 약간 우리 로비네 아 죄송해 아 죄송해 그냥 소량을 지지 말자 여기 아까 그 로비 귀신보다 이긴게 더 무서워요 가자 우리 2층으로 올라가야죠 2층 가자 여기 5층까지 있다고 했어 먼저 가세요 지금 맨 뒤에 가세요 5층이 제일 무섭다고 그랬거든 여기 명소래 그리고 가시라고요 야 여기 보면 다 처져있는데 아 잠깐만 여기 앞에다 야 야 또 얘 봐 얘 봐 또 봐봐 괜찮아 오빠 어떻게 그럼 나 제발 물려줘 야 진진이야 이거 내가 보기 10번 더 할거 같은데 형 여기는 뭐 장롱은 같은 게 하나 있네 비교적 이런 것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비교적 이런 것들은 같이 가자 깔끔한 편이고 뭐야 이거 어렵다 저 한번 열어볼까 안 열려 이거는 뭔가요 여기는 이거 뭐가예요 이거 어딨나 이거 이거 서랍인데 아예 안 열려 무드들 무드들 아예 안 열려 서랍인데 아예 그냥 막아놨어 뭐가 들어있을까 부셔버릴까 됐다 그럼 건드리면 안돼요 건드리면 안돼 네 걔 좀 부정돈다 가자 가자 먼저 나가세요 꿀빠로 나가세요 진해형 뒤로 돌아 어? 가 이거 형이 먼저 가는거야 이거 형 차례에요 가 빨리 왜 이렇게 조절하냐 어디로 가 올라가야죠 지하도 있는건가요 역시 지하야 여기 1층에 설사치 디자인이니까 아까 저희가 봤던 입구죠 여기가 여기 지금 메시지들이 적혀있습니다 이거 한번 비춰주시죠 여기 여기 윤신환? 윤신환? 윤신환 왔다 윤신환 윤신환 이런 관종 개새끼들 유튜버 개새끼들 다 지워버릴 줄 알았어 너희들이 뭔데 뭐야 이러면 안 돼 어? 잠깐만 왜 노래하는거 같은데? 어? 누가 해놨어? 노래하는 코트 나가? 응? 노래하는 코트요 노래하는 코트 나가래요 잠깐만 아 아까 위에 분들이 내려와서 적고 올라가신거 같은데 우리 온 줄 알고 있는거야? 노리신건가 노래하는 코트 나가 이거는 좀 지금 플랫폼 다르지? 네 맞짱 뜨자 이런거 이런거 이거 딱 할 수 없으면 몇 번이에요? 이런거 딱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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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장난치는거야 쟤네들이 그래요? 쟤네 합포지 딱 봐도 합포지지 하자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모니터링 하면서 저희 반응 보고 있는거 같아 물 챙기세요 쟤네 합포야 내가 봤을 땐 안에 비춰드릴게요 형 여기 들어가서 계산 좀 해 형이 들어가서 계산 좀 하라고 대신인가요? 혼자 오셨어요? 혼수건 안되는데 짝수가 많은데 들어갈 수 있어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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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라 하지마라 형 돌아와 돌아와 별거 없어요 여기 대신장 바르세요? 네 여기는 모텔 주인장이 여기서 안방으로 쓰고 있었던 곳인거 같아요 네 이 모텔 주인장분이 어디 계신지 넌 개새끼야 무더운 사진 나왔네 개새끼야 여기 여기 여러분들 그 주인장이 어디 계시냐면 지금 지금 여기 돈 많이 버셔가지고 와.. 여기 BTR 가보고싶게 아니야? 지하로 가자 아까 그 굴따리로 연결된 거 아니에요? 들어가 들어가 지금 맨 뒤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제일 먼저 도망갈게요 냄새가 쾌쾌한 그 냄새 동간까지 내려가서 뭐 있나봐 대체 눈이 매워 쾌쾌하다 어? 어? 어 밑에 물이에요 물로 찼어요 물로 가득 차 정진우씨 왜? 저희 끝까지 갔다 오세요 돌아온다 빨리요 예? 빨리 갔다 오시라고요 물을 해 주세요 정진우씨가 지금 너무 너무 겁이 많아 갔다 오겠습니다 물을 해치고 가라고요? 예 갔다 오세요 나 스웨프한데요? 비춰드릴게요 쾌쾌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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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한테 쾌쾌한거 죄송합니다 나방 다리를 핥았어요 얘가 야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건 뭘까? 어 이건 좀 희박이긴하다 물이 너무 많아 가지 말래요 가지 말래요 여러분 이거 배 타고 가야 돼요 안 돼 네 가지 말래요 올라와 병 걸린거 잠시만 어우 나가는 거지 진짜 쾌쾌한 냄새 떨네 와 진짜 근데 밖에보단 여기가 더 나은게 밖에는 가루 같은게 엄청 난리더라고 어? 수건 없지? 아 시발 덥다 이제 덥다고? 응 시원한데 여기 밖에보다 시원한대요 야 원래 무서워서 하나도 어? 무섭진 않아요 그냥 밖에 바람꾼거야 무섭진 않아요 아유 그렇게 쫄고 그래 귀신이 흘리 있다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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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왠지 죄송한데 진짜 장난칠거 같은데 알면서 쏠거 같은데 섹스할래? 씨 그건 아니잖아 아 크 여기 누가 여기 낙서 해놨어요 섹스할래 여기 조언한테 오해하지 마시구요 네 이거는 그겁니다 아 그 이 사람들 장난칠거 같아 나 그거 왠지 알면서도 쏠거 같아 지금 두명이면은 뭐 시원아 너 알면서 부문다 분명 얘기했잖아 알면서 뭐라고요? 부문다고 지금 아는사람 있어 알면서 뭐라고? 부문다고 이 사람이 왜 모르실거 같아 이 사람이요? 응 아 아 사람 뭔소리야 이거 아니 근데 이 사람들 위에 있나본데 어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저거 열고 오기 가위바위보 이거 약간 니가 하기로 했잖아 그런거 근데 지하에서 낳은 똥냄새가 여기서 나는데 어디서 낳은 똥냄새지 아까 그러니까 약간 나무 썩은 냄새가 나는데 형 똥냄새지 그냥 건물 자체에서 정진우씨 앞에 있는 장롱을 열어주세요 장롱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인데 장롱을 열어주세요 열고 보셔야죠 잠깐만 잠깐만 어 나 못보겠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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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아무것도 없고요 이리 가지 말자 그냥 여기는 뭐 베개가 새것 같은데 저게 약간 좀 아니네 누가 자다 갔나? 베개가 근데 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긴 노숙자도 없을거야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가자 가자 재밌다 재밌다 재밌냐 응 난 대한민국 이런거 돌아다니는거 진짜 재밌는거 같아 앞으로 좀 자주 해야겠네 자 이거 왜 나 열어봐 209 내가 빨리 올게 여기도 장롱 있는데 열어볼게 열려? 병딱에 있다 병딱에 있다 득템 병딱에 없는데 병딱에 없는데 이런거 막 들어가봐 아니 저 방인데 뭐 침대도 다 타는데 아 냄새 침대도 다 타는데 타있다고요? 응 빨리 가보려고 그래 불 나는 곳은 아닌데 가봐 가봐 누가 장난친거 같아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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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놀래키려고 주장하고 있죠 오늘 충전은 시원이가 계속 속박근을 다 들었고요 방금 하라니까 네 또 문 닫아 진짜라니까 탔잖아 안쥬 진짜 탔네 뭐 했나 보다 얘기했잖아 왜 내 말 안 듣는데 소름이 나 향이 있네 잠시 이거 이거 비춰주신다 이거 이거 아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2층에 번개탄이 있던 곳이 여기구나 왜요 2층에 번개탄이 뭐에요? 그 2층에 상 피우던 곳이 있고 번개탄이 있다고 여기 미리 갔다 온 사람이 얘기를 해줬어 이 방만 뭔가 특유의 뭔가 더 개쾌하다 응 여기서 술을 쳐먹어 그니까 술 먹고 이런 것도 탔잖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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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호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대로 하시는데 어? 304호 왜? 알겠어 그 지람하는 거 그지 저기 있잖아 그 영화 304호 사람들이 있어 304호 사람들이 있어 209호 한번 가보시죠 304호 돼지도 있어 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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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 안 무서워 1도 안 무서워 2도 안 4개 1도 안 7개 2개 4 앞으로 가시죠 건물 있겠습니다 귀신님 없으시죠? 어? 깜짝이야 그런 제발 뻔한 클리셰 이제는 그만 합시다 어? 못 들었어? 위에 원이 있잖아 아니 닥쳐라 젓가락으로 아니 저기서 저희 끄트머리에서 손이 왔다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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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라 진짜로 원래 위에 소리 나면 위에서 쿵쿵거리니까 이쪽 위치에 있지 근데 저기 소리 왔다니까? 사람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가 으악! 못 들었어? 참 나 진짜라니까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몰라요 나는 뭔 소린데? 아 여기 손이 왔어요 여기서 갑시다 제가 맨 뒤로 와야되요 아 그래? 아 죽겠네 엘리베이터 좀 찍나는 거 같은데? 조심해 저 새끼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다 저 새끼 분명 뭐 하려고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데뷔해라 형아 롤레 데뷔해라 여기 작동도 안돼 알았다 야 이거 나 들고 이렇게 너무 힘들다 이거 손가락 부러질 거 같아 저는 손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이거 위에가 쓸 거야? 이거 이렇게 잡을래요 형 다른 객실들은 뭐 그런 거 없지? 무선 거 없지? 쓸 거야 똑같아요 이거 쓸 거야? 써야지 어디서? 제일 무서운 방에서 오고 5층에 이것만 켜고 가는 거야 우리 그때 불 다 끄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갈 거야 오케이? 그게 의식 중의 하나야 귀신들을 끌어먹는 의식 중의 하나야 왜 끌어먹는 의식 중의 하나야 왜 끌어먹는 거 보이나지 끌어먹는 거 보이나지 끌어먹어야지 뭐하냐고 오오 저희 맨 끝에는 뭐 있어? 그냥 방이야 응 방 똑같은 방이야 올라가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거지? 왜 대답을 안 해? 아이씨 어 그 다음 메시지는 고스트헌터 씨발 앉아봐 살려줘 섹스가 또 적혀 있어 어떤 개새끼가 이렇게 생무새야? 아이씨 가자 빨리 오세요 제가 좀 멀리서 찍어야 말 좀 크게 해 주세요 자 우리 지금 3층으로 진입했습니다 아 나 위로 갈수록 그렇게 해져 그니까 숨이 잘 안 쳐지지 않아요? 어 나 좀 힘들어 공기가 하나도 안 통해서 죽을 것 같아 지금 공기가 하나도 안 통해서 죽을 것 같아 이동합시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아 마 import구도 안 올 것 같은데 아 거울이네 괜히 깨질 수도 있으니까 원래대로 혈액이 나을 것 같은데 걸 야 이제 나도 이거 공기처럼 나야지 죽을 것 같아 가자 자 나가시죠 나가시죠 귀신 가둬둔 거라는데요 고민을 풀었대요 지금 진짜? 네 그럼 너무나 고쳤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지 들어가세요 빨리 어 들어가라고 야 진짜 소금 퓨러해요 어우 신발 야 방마다 그러는데 왜 여기는 왜 초파가 있는 거야 아 냄새 아 진짜 냄새 쩐다 와 나 이렇게 쾌쾌한 냄새 진짜 만신창 처음만 보여 야 이거 써나가 해야 된다 이거 골프공이네 시체 썩은 뇌는 아닌 것 같아요 시체는 진짜 그 말도 안 돼 진짜 완전 그 캐키한 냄새가 안 돼요 심각한 냄새가 안 돼요 시체 썩은 뇌가 캐키한 이런 냄새가 안 돼요 아 여기도 냄새나 가져가야 우린 도주 야 달래도 올라가자 파밍층이야 이마다 다 가져갔다 올라가자 그럼 내가 빨리 돌아갈게 아니 같이 갔다 올게요 가져가지 마 그냥 기다려 혼자 간다고요? 아뇨 찍고 있어 그래도 보여줘야지 뒤에서 나만 찍고 있어 들어갔다 안하고 계속 어? 이렇게 놓고? 콘돔이다 이런 개새끼들 여기 와가지고 그 쪼가리가 여기도 있죠 파고싶나?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뭔가 여기 콘돔있고 성인용품있고 이런거 보니까 이걸 어디다가 넣은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가자 우리 시원아 조심해 네 조심해 302호 302호 이제 시원이가 들어가봐 아니 저는 그래? 내가 들어갈게 미션 누구인가? 여기는 뭘 해야 되지? 나무 썩은 냄새 난다 여기도 봐봐 연탄 여기 연탄 피었네 번개탄 연탄 봐봐 가스있잖아 가스버너 여기도 비춰주세요 왜 여기 여기서 그렇게 죽은거에요? 콘돔 있는거에요? 콘돔 왜이렇게 많지? 죽었다는건 모르겠어요 여기 연탄 숯 연탄 있어요 흔적이 비췄지? 네 가자 갑시다 갑시다 담근주 갑시다 왜 왜 갑자기 가만히 서있어 오빠 아니 아니 거기 있어 어 저 형은 계속 뭔가 놀리킬 생각밖에 안하고 아니야 난 싫어해 진짜 라이프 네가 나와 놀리킬 그냥 빨리 빠른 파밍 할게 어 빨리해 어 한쪽이 반대쪽 들어가줘 와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다 침대가 많아서 어우 터질 것 같아 어우 터질 것 같아 어 엎드려 부어요 어 아 손잡아 가자 빠른 파밍 빠른 파밍 박박 아 나와서 문 문이 소리가 좋겠네 그럼 닫아버리 나는 못 가고 여기 베끼어 304호 여기다 드디어 304호 304호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왜? 모르지 나도 일단 여기부터 벗겨 없어 뭐 없어? 가자 가자 내가 형 뒤에 있을지 여기만 해 올라가자 304호 들어가야지 가지 말래요 여기도 자살했다는데요 어 진짜? 아 진짜? 아 씨 어 뭐 여기랑 그냥 안 가는 게 날 거 같아요 저 밑에 뭐가 지금 튀어나와요 저 그냥 안 가는 게 날 거 같아요 진짜 아 튀어나와 있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 새끼 방금 쫄았다 살짝 쫄았다 안 쫄했어 아 왜 그래요 진짜 너무 무서워 아 진짜 하지 말자 쫄보들 아유 분명히 이게 하지 말자 했다 다들 막 쫄해 아 진짜 하지 말자 아니 형 얼굴이 무섭게 생겨가지고 그거 보고 졸았는데 아 이거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여기 비싼 거기도 못들여서 안 해도 돼 있지 여기 한 번 열어보는 거야 그 밖에 거기 계단으로 위층 올라갈 수 있는 곳이예요 아 내가 지금 안 열려 안 열려 가지 마세요 가자 가자 가지 마 4층 가자 진짜 어디서 많이 들었나? 잠시만 왜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누구인가? 어 야 야 하지 말아 그런 거 누구인가? 만약에 놀래키면 플랫폼을 떠나서 진짜 축구방 갈깁니다 저 어? 아니요? 그냥 데려갈게요 아 아 예 아이고 들어가세요 아 예 이렇게 어 가까이 여기 인성 계세요 5층 괜찮았어요? 아 조심하세요 그냥 예? 조심해야 된다고요? 네 아 그래요? 근데 거짓말 안하고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죽는다고요? 근데 그 두 분 왜 사라져 오셨죠? 하하하하하하하하 어디서 오셨어? 저기 트위치 트위치 어디서 어디서 저 뭐야? 지현이 어디서 오셨어? 저 안양에서 왔습니다 와 오래 걸리서 오셨네 예 아 전 트위치를 엉덩당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선생님이 선생님 사실 팬이었는데 아 진짜요? 아 저 왼손으로 한 번 안 가요 네 장애도 이제 걱정해 내려가고 근데 2층에 골갑도 있어? 저 머리 아단 코팅도 안 마른다고 하셨죠? 그럼 마른거야 친구들께? 긴장감은.. 아 예 너무 감사해서 밖에 방송감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스티비 안녕 앞으로 파이팅 앞으로 파이팅 훈훈하네요 야 근데 웃긴 놀아 아까 전에 내가 볼게 알게 해서 다행이지 만약 발견 안 하고 들어왔다가 있었으면 진짜 안 됐잖아 기가갈 뻔했어 시원아 천천히 들어와 야 하지마라 시원아 천천히 들어와 왜요? 네 빨리 가 빨리 갈라고 하니까 아 아 아 그런거 제일 쉽다 저거 먼저 개꺼운 것 같은데 야 먼저 소리지면서 나 벌금 대기 가자 잊지마 먼저 소리지면서 벌금 대기 아 저는 진짜 안 돼 그냥 그래 여기 신발 한 장밖에 없고 여기 4층이지? 네 4층까지만 어찌끼리 가고 5층은 가위바위바위보 진사람이 방 하나하나씩 돌아보고 오는거야 카메라 하나 자기가 들고 인정? 아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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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갑시다 왜? 칼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 칼 아니에요 비자 비자 비스트 칼로그야 네 땀 나요 저 지금 어깨가 무거워요 밥 없는 거 있어 저런가? 시원아 좀 소리지지 말자 우리 아니 오빠 소리지지 말자 우리 뭐 없어? 뭐 없어?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자 분위기 더럽다 여기 미쳐 4층이면 4층에 내가 빨리 파밍할게 여기 뒤분 더럽잖아 자 갔다올게요 나 갔다올게요 파밍 여기 되게 높다 여긴 진대가 왜 이렇게 깔끔해요? 야! 왜? 벌칙 벌칙 진짜 벌칙 있어 아니 벌 기원한거 봐줘 아니 오빠 닫아요 여기 닫아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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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벌칙 아 잠시만 말벌 기어들아가면 봤냐? 네 봤어요 이래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한거구나 문 닫아요 여기 진짜 죽어요 안돼 안돼 벌 기어들아간거 사실 시청자도 못본거 같은데 네가 좀 찍고 와 아니 물리면 책임지 내가 찍을게 내가 찍을게 제 몸도 봐야 돼 완전 말벌 들어갔어 물리면 많이 아파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오빠 벌들은 눈보다 빠른거 아예 나가래 나가래 죽는데 물리면 죽어요 자수막을 문 닫아야 되겠구나 이래서 죽는다고 한거지 문기척 느껴지니까 벌들이 그냥 구멍으로 삭 들어가더라고 3발에 나와있다고 잠시만 다쳐져있네요 이만 가지마 그래 그래도 뭔가 한번 이왕 온김에 우리가 이제 언제 이런데 와보겠어 알았다 가자 그래서 끝까지 한번 다 보는거지 안내랑 맥주캔들이랑 이런게 있네 모텔 이렇게 되곤한지 얼마 안되가지고 온 사람들의 흔적들이야 이런것들이 다 근데 이 모텔 100억몰돼지 진짜 넘었어요 10년 갑시다 왜 아니야 아우 쫄보들 아니야 진짜 무서운데 가고싶다 일본의 그 시체수기인가 거기있잖아 여기는 누가 엄마 뭐야 왜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안에 벌레있나봐 이거 불닭볶음만큼 빠름빠락했었거든 안에 벌레있나봐 조심해 여기도 거울이 있네 왜 가려놨을까요? 웃는 스마일 표시 보이지? 카메라에다 당겨지? 네 가자 나 숨쉬고 있었어 나 지금 땀 흘러서 난 더웠어 이거 빨리 근데 이거 혼자 왔으면 저기 있었겠다 못 오지 뭐 어쩔까? 못 푸시네 여기 와서 우리 닫은데요? 네 다했어 다했어? 끝에 두 개 더 있어요 두 개 더 있어 아 여기구나? 방향을 간다 우리 왔어 405 어? 왜? 뭐야? 바지가 사방 무슨 만들이면 안 돼? 응 뭐 없어? 뭐 없어? 고정을 모른래? 응? 뭐지? 여기 대님을 고정하네 여기가 명소기 명소인가 보다 날짜도 겹쳐가지고 이렇게 안 열리네요 뭐지? 아직 안 열리죠? 이런 것들 뭐 좀 내놓지 말고 응 안 열리네요 저 진우 형 미션 네 405호의 아프리카TV 정진우 구독 이걸 저기 손으로 새기고 뭐야? 거울 같은데 가봐 응 혼자 가야지 어? 돌았나 뭐? 원래 사겠고 신문이 2013년 신문이다 진짜 오래됐다 응 2013년 이야 신문이 나이 끊겼어 지금 응 한번 붙여주면 안 돼 왜? 다쳤어? 어 여기? 뭐 하다가? 몰라 나 건드리지가 흔던데 아까 나방 그거 때문에 슥 하다가 다리 움직인다가 긁히신 거 같은데 오빠 약간 여기 화장실에서 미션 한번 할까? 응 응 가위바위보 해서 여기서 1분만이 다 나오고 아 젓가락 대신 없어지지 않기 그렇지 그렇지 응 문 닫고? 응 문 닫고 카메라 들고 가서 응 1분동안 방송하기 어때? 여기 그래서 문 닫고 있으면 우린 여기 밖에서 방송 보고 있을게 안 없어질게 이 방이 제일 괜찮은 거 같아 그거 음악을 틀고 있자 미궁 미궁 일절구 듣기 미궁 틀어놓고 그 천나도 안 돼 응 응 가위바위보 아니 잠깐만 3단 이상 하자 미궁 틀어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3단 이상으로 아니 아니 저한테 개없어 그게 처음부터 폴로 쏘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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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ор쏘둤쏘쏘쏘쏘쏘쏘88쏘쏘쏘쏘쏘쏘쏘쏘쏕돃쏘라쏘쏘 nessa Ï잏ㄱ쏘쏘33쏘 왜들끝맀 이 woman 손에 걸쳐있어 2분정도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빨리! 문 좀 열어줘! 문 열어달라니까! 문 열어줘 빨리! 빨리 문 열어달라고! 빨리 문 열어줘! 장난 그만! 장난 그만! 장난 그만! 빨리 문 좀 열어줘! 빨리! 나 손에 들을게 없어! 빨리! 아이 개새끼들이 문 열어 이 개새끼야! 아니 근데 거짓말이야 돌고 있었거든? 거기서 돌고 있었는데 거짓말하고 천장에 소리 났어! 내가 그래가지고 놀랐던 거야! 천장 비춰드릴게요! 천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이거 들고 다니자! 이게 대박이다! 이거 들고 내 얼굴을.. 잠깐만 잠깐만! 이따가 1인 미션은 5층에서.. 이거 들고.. 우린 4층에서.. 우린 4층에서 대기하고 있고.. 5층.. 아니! 우린 차로 가고.. 우리는 차로 가고.. 한 명이 5층에서 핸드폰 들고.. 방송하면서 차까지 가기! 대신 진짜 신게 맹세코 놀리키지 말자! 오케이? 할 수 있겠지? 5층 미션! 차까지 어떻게 갔는지 알아? 길도 모르는데.. 5층부터 1층에 다시 내려가서.. 그게 말이 돼? 가자! 인건들 봐라! 저거 후레이심 주세요! 제가 길 틀릴게요! 그동안 탐사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시원이랑 진우 형 내가 비추면서 가고 있거든? 보여요? 이렇게 안 보여요? 응.. 천천히 갑시다.. 마지막 5층 남았습니다.. 5층에 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죽을 수도 있답니다.. 잠깐만요.. 이거 풍미션으로 갈까? 어?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5층 방 하나하나 끝까지 탐사하고 오기! 대신 우리는.. 차 안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대신 우린 위험하니까 4층에서 여기서 기다리자 4층에서 기다리자 어.. 어때요? 네가 간다 했잖아.. 이러면 뭐야 이 개새끼들.. 자 그럼 진짜로.. 여기서.. 여기서.. 우리.. 가위바위보 해서.. 어.. 진짜로 자마자.. 이거 들 때는 그냥 이렇게 들면 돼.. 차 짠 들듯이.. 이렇게 가면 돼.. 그리고 나처럼 여기 목에 매달고.. 문을 못 열어야 돼.. 이 상태로 이러고 이렇게 다녀야 돼.. 알겠지? 문을 어떻게 열면.. 문 열때? 문 열때? 문 열때는.. 문 열때는.. 밖에 깜짝 놀라야 돼.. 이 소리가? 어.. 와.. 소울소울소울소울소울소울.. 하지마.. 어.. 들렸어.. 지붕 아니라네.. 가자.. 경찰이 왔어요 아니야 경찰이 왔어 아니야 아니야 저쪽은 산쪽이고 인마 거긴 산쪽이야 그쪽 말고 이쪽을 봐야 언제 하는지 알 수 있어 어? 신속 안 돼 무슨 일이신가요? 무슨 일이세요? 네? 내려오래 가자 가자 아.. 모취면 못 갔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20분 60분 경제에다 무슨 거 있어? 네 항상 걸려주셨죠 먼저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빨리! 문 좀 열어줘! 문 열어달라니까! 문 열어줘 빨리! 빨리 문 열어달라고 한 번 ㅅㅂ났다! 야 빨리 열어줘!! 빨리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장난 그만x3 장난 그만x3